안녕하세요. 경북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안동 웅부중학교를 중공한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들이 안동교육지원청으로부터 10억 원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민신문고와 교육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안동교육지원청의 부당한 공사대금 공탁 청구를 정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원서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 A건설은 2016년 안동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126억 원대의 웅부중학교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지난 2월 중공했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 A건설과 비하도급사 분쟁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사업자의 분쟁으로 비하도급사에 가압류가 걸려있는데도 안동교육지원청이 1억 1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부족해지자 안동교육지원청은 A건설과 하도급 업체의 분쟁을 빌미로 미지급 공사대금 15억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 청구하면서 문제는 확산됐습니다.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업무상 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건설업체들은 수년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탁 청구를 할 경우 민간인 간 분쟁이 모두 종결돼야 공탁금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건설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안동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공사대금 집행까지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